오늘은 트위터데이를 맞아서 선수들 인터뷰를 할 계획인데요 어 이거 병원한다 이런 말 부릅니다 김재환 선수가 사인할 유니폼과 볼은 이거예요 여기 앉으실 거예요 네 이 분 당첨되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삼베어스 트위터를 사랑하는 우리 팬분들께요 여러분 저는 지금 리포팅을 하러 결과옷에 나왔습니다 두삼베어스와 엔시 다이노스텝 아 이렇게 생활들이 있는 것이 원래 캐릭터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경기가 곧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무척 덥습니다 진짜 무덤인까진 아닌데 그래도 더워요 응원성에서는 더이지만 오늘도 두삼베어스 멋지게 승리할 수 있게 응원 좀 키스로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하구요 호텔주에 대해서 하얗게 할 에잼시 제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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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오늘 3라이스가 승리했습니다. 오늘 경기는 아마 2위가 되려는 자 아니면 2위를 지키려는 자의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. 오늘 경기 승리로 우리 NC와의 경기차가 0.5경기차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오늘 뿐만 아니라 내일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!